안녕하세요 수많쇼의 정경미, 김경아, 조승희입니다.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정윤은의 해입니다. 김금 달게 해. 닭디 친구들 나 닭디잖아. 닭디예요? 축하드립니다. 새해에는요.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는 돈도 많이 버시고요.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아주 그냥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 네, 부려내세요. 명절 때 노천을 만나거든 우리 어르신들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안 물을게요. 그리고 가족께에게 외동 아들인데 왜 둘째 낳으냐고 금액 좀 하지 마세요. 그래서 둘째를 낳았더니 셋째는 안 낳냐고 묻지 마시옵소서.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. 모두 모두 평화로운 새해 보내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한다. 내 새끼야.